모피는 지속가능하고 생분해될 수 있는 천연 소재입니다. 펌아크는 동물복지 및 환경표준을 보장하는 천연모피에 대한 글로벌 인증 및 추적 시스템입니다. 펌아크는 독립적으로 감증된 사육모피 및 야생모피와 환경인증 프로그램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시킵니다. 모피 제품이 펌아크 인증을 취득하려면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엄격한 표준을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충족해야 합니다. 사육 및 야생모피는 국제, 국가, 지방 및 지역 수준에서 강력하게 퀴즈됩니다. 펌아크 동물복지 및 환경 프로그램은 과학을 기반으로 하며 제3자 인증을 받는 투명한 프로그램입니다. 펌아크 프로그램의 천연모피는 옥션에서 판매되며 인증된 모피망 공급망에 유입됨을 보장합니다. 펌아크는 모피 드레서 앤 염색협회의 인증회원들에 의해 모피가 가공됨을 보장합니다. 회원들은 제3자 기관인 필크의 테스트 및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 제조업체는 독립적인 전문단체인 팩트에서 수행하는 펌아크 실사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합니다. 제조업체는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모피의 이동 경료를 포착할 수 있는 체인포인트 추적 시스템 내부에 인증된 모피를 기록합니다. 펌아크 각 라벨에는 고유한 영수자 코드를 포함하며, 펌아크 각 태그에는 고유한 QR 코드가 포함되어 이를 스캔하면 소비자를 트레이스나우 플랫폼으로 안내합니다. 소비자가 웹사이트의 트레이스나우 섹션에 라벨 코드를 입력하면 추적할 수 있는 세부 정보 전체에 접근하여 인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펌아크는 품질, 보증 및 신뢰를 보여주는 단순하면서도 인식 가능한 마크입니다.